자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4단, 출발! 평소에 이상형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던 이민정! 그리고 수혜! 자, 하나, 둘, 셋! 수혜! 역시 수혜! 진짜 잘하는구나! 자, 다음! 지금까지 참 몸 좋았는데, 지주영이. 윤재경 씨는 저랑으로도 알고 있잖아요. 자, 하나, 둘, 셋! 누구야? 누구인가요? 김재경 결승! 김재경 결승 진출! 자, 결승입니다! 자, 결승! 올려주세요! 마지막 매력 볼 수 없나요? 네, 있습니다. 끝도 없네, 끝도 없어. 저의 유일한 개인기구, 유일한 성대무사인 사우정 님이. 야, 안 하는 게 좋은데! 안 하는 게 좋은데! 하지 마요. 아니, 그럼 본인한테 물어보면, 장은성 씨 원하세요? 네. 그러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사우정을 해드릴게요. 저 사우정 목소리 좋아해요. 사우정 봤잖아! 자! 사우정. 나 봐!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? 자, 장은성 씨 사우정. 장은성 씨 사우정. 망치 하나, 둘, 셋, 네나 봐. 네, 두 분이의 말은 정말 찰뚝궁합인 것 같아요. 전화번호도 하는데 전화를 계속 사우정 목소리 못 하라고. 왜? 자, 장은성의 그대는 과연 누가 될지.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김재경이냐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 수혜이냐 하나 둘 셋! 오 긴장된다 수혜인가 봐 보겠어? 세시 보고 있지? 하나 둘 셋! 오 긴장된다 수혜인가 봐 세시 보고 있지? 왜 누가 저거? 수혜구나 그래도 결승까지 올라온 게 오늘 예약 첫 출연인데 화면에 얼굴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사실 수혜 씨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좋아했었고 상호정 들은 게 결정타였어요 언니들의 얘기를 여운의 선수인 언니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수혜 씨에게 영상편지 영상편지 짤박하게 띄워드리죠 보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배우 장근석이라고 합니다 그... 오! 진짜 부러워하셨네 장배우가 너무 가 보고 있을 테니까 수혜 씨가 귀엽다 사실 제가 이준익 감독님하고 작품하실 때 촬영장에 몇 번 놀러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! 멋있다! 진짜! 멋있다! 멋있다!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꼭 진짜 같이 연기를 작품 속에서 해보고 싶으세요 하시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찾아뵐 텐데 새해는 우주의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우주의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다음 주에도 나와야지 우주의 이상형 월드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